당신이 많이 그리워했어요. 보고싶어요. 엑스맨. 아, 형. 정수야, 너 엑스맨이니? 너 엑스맨이니? 예. 엑스맨이니? 너 알맨이구나, 알맨. 아니, 너. 아, 형. 이거 작전이 좋았던 것 같아. 왜? 너 알맨이야? 방송 보면 진짜 다음 주부터 내 팀 하고 싶어서 형 안달 나실 거예요. 야, 장난 아니야. 와, 나도, 나도 느럽다, 나도. 너는 그럼 가장 당해줘야지, 일부러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당해도 되고, 안 당해도 되고, 형. 노벨... 노벨상... 그러니까, 형, 방송 받아. 노벨상? 노벨상, 너 뭔지 모르니? 어? 노벨상, 노벨부박상 그런 거 같아. 어? 정국이, 정국이. 야, 나 듣게도 조용하게 안 들게. 정국이 왜 그래? 하하하하하. 형, 왜 그래요? 형, 바로 막는 게 어디 있어? 세원. 잠깐만, 내가 딱 10초에 있었는데. 여기서 마지막 돼요. 종국 광수가 엑스맨이 아니면 그대로 엑스맨 검거 실패입니다. 자 하나 둘 셋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엑스맨 검거 실패입니다. 엑스맨 당신이 내 운명입니다. 자 내려갑시다. 야 X맨. 여러분이 선택한 1라운드 엑스맨 소련 아니었고요. 2라운드 엔디 아니었고요. 3라운드 광수 엑스맨이 아니라 R미련이었습니다. 일단 엑스맨이 탈퇴 못 췄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게임은 엑스맨의 승입니다. 자, 그러나. 누구지 진짜? 지금부터 엑스맨이 누구인지. 여기 있잖아요. 여러분. 종국이 할 때 두 싸움을 좀 이상하긴 했는데. 원래 할 때 많이 안 했는데. 과연 김종국 씨가 할 수 있지? 100%! 진짜 이거 대신이야. 과연 엑스맨이 맞을지. 하나 둘. 하나 둘. 맞어. 타이밍! 타이밍! 친히 있습니다!!!